할렐루야 오늘은 아버지 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상입니다 스테판 폴더라는 임상심리학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The Father Factor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요소 아버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신앙서적이 아니라 일반서적입니다 이 저자는 24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에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 결과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갈등들 그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바로 그들의 아버지와의 관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연구하고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이 갖고 있는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얻어진 부정적인 영향 바로 가야 할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여러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그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런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해결되고 또 그들의 모든 다른 갈등이 있었던 관계들이 부드러워지고 더 원활해지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관계를 통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오늘 제가 쓴 칼럼처럼 사람은 성장하면서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기 때문에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관계 속에서 사람은 인격과 가치관 그리고 사고방식이 영향을 받고 그렇게 정립되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많은 관계 속에서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 이 부모님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그 부모님 중에서 특별히 아버지의 영향력은 더욱 큽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자라면서 그 마음 속에 각인된 아버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머릿속에 기억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는 이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때로는 그 사람의 일상의 삶, 일상의 생활 패턴, 사고방식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 상이 어떻게 맺혀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2사에서 41장 말씀해 보니까 이 2사에서 41장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임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왔고 예수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예수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너무 극심한 고난이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실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주 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긴 내용이 마치 인자한 아버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녀들에게 축복과 격려와 위로를 하고 있는 그런 따뜻한 분위기가 오늘 말씀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사에서 41장 말씀을 통해서 보다 건강한 아버지상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보다 건강한 아버지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면 어떤 갈등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버지가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유들 가운데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바로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나는 어머니와 더 친밀하고 어머니와 더 가깝기 때문에 아버지는 별로 내게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와의 차이점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런 성격인데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직업도 다르고 아버지와 생각도 다르고 아버지와 성격도 달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무슨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월입니다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났는데 이제 뭐 예전에 있었던 아버지와의 갈등 아버지에게 있었던 섭섭함 아, 이제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었고 그 아버지의 영향을 지닌 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이미 입증된 사실이고 또한 이 사실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 아버지라는 이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 스테판 폴터라는 사람이 연구한 많은 연구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들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스테판 폴터가 임상 연구를 하는 중에 샘이라는 한 젊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나이는 39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테디라는 사람은 기계 부품을 팔기 위해서 늘 출장을 다니는 그런 영업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샘의 기억에 의하면은 아버지는 늘 자주 집을 비우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집에 다시 돌아와도 아이에게는 관심이었고 스포츠, 자신이 좋아하는 야구에만 주로 관심이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자녀에게 이 샘에게 많은 관심을 부은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언제였냐면은 샘이 리틀 베이스볼 팀에 들어갔을 때 작은 조그만 야구 팀에 들어갔을 때 그때 자녀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릴 적 보았던 샘이 보았던 아버지 테디는 그렇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늘 그냥 그렇게 일하고 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직업에 대해서 그다지 만족하지 못하고 자주 회고당하기도 하고 스스로 일을 그만두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샘은 학창 시절에 너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하고 논쟁하기 좋아하고 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좋은, 아주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유명한 법과대학에 진학을 하고 그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폼에 들어갔습니다 법률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자신이 꿈꿨던 만큼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샘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늘 자신의 아내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직장에 있는데 꼭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늘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고 그냥 직장이 싫어 샘은 늘 보다 고급스러운 고상한 그런 직장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좀 더 좋은 환경의 직장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가 직장을 옮길 때마다 그 직장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관계의 문제 때문에 이 샘은 12년 동안 5번이 넘는 직장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는 결국 그 5개의 직장 가운데 5번이 넘게 했으니까 6번이겠지 이 6번의 직장 생활 가운데 한 번도 이 직장과의 올바른 파트너십을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자 스테판은 샘의 아버지 테디가 수동적인 아버지였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샘의 아버지 테디는 수동적이었고 자녀가 꼭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없는 그런 부재형 아버지였습니다 늘 애정을 주는 모습은 간헐적이고 가정에 대소사가 있으면 회피를 하는 것이 바로 테디라는 사람이었고 샘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삶에 대한 깊은 안정적인 그런 애착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그런 진한 안정감, 애착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늘 직장 상사가 못마땅하고 또 자신은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부족해 보이고 늘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직장을 자주 옮겨다녔던 이유는 그가 먼저 직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할까 봐 그게 겁이 나서 두려워서 그가 직장을 먼저 그만두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정에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것보다 훨씬 다정한 아버지였지만 그는 직장 생활에서 자신의 클라이언트, 고객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고객, 그가 담당하고 있던 어떤 고객들은 이 쌤의 다른 동료에게 이런 컴플레인을 했다고 합니다 저 변호사님은 별로 내 소송권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매우 수동적이에요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스테판은 아버지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취지향형 아버지입니다 오로지 성공과 잘되는 일에만 관심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강요하는 유형의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는 시한폭탄형 아버지입니다 늘 감정을 견디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거나 슬픔과 좌절감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서투리는 그런 아버지 그런 유형의 아버지가 시한폭탄형 아버지입니다 또 하나 수동형 아버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쌤의 아버지 테디가 보여준 모습이 바로 수동형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재형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녀가 꼭 필요할 때, 아내가 꼭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려하는 멘토용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들어주고 희생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런 아버지가 배려하는 멘토용 아버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서 받은 좋은 영향도 있었지만은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지금 어떤 아버지인가 또 같은 맥락에서 나는 어떤 어머니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면은 이 땅에 많은 권위를 무너뜨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아름다운 권위인 아버지의 권위 그 권위를 가정의 불화, 전쟁, 그리고 성적인 타락 여러 가지 많은 관계의 갈등, 오해 그것을 통해서 이 관계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아버지 통해서 우리가 좋은 영향도 받았지만은 부정적인 영향, 그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세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그 위에 세대부터 받은 부정적인 영향을 다시 그 밑의 세대로 흘려보낸 그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섭섭한 마음, 갈등의 마음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앙금을 우리는 풀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가슴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 상처와 실망이 너무 쉽게 남아있어서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는 감히 아버지를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말씀에 앞서 같은 맥락인 40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상처입고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경에서 침략을 당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들은 마침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을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요하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구나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상처를 입을까요? 아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 목숨을 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했던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마음으로 풀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용서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용서합니까?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죄를 지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최선이셨지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힘들 때 제 옆에 계셔서 같이 울고 계신 것 저 알아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풀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가족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제 두 딸이 7살, 4살이었습니다 제가 침대 위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쨍그랑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이 두 딸이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이 두 딸이 호텔에서 제공하는 유리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리컵을 가지고 물을 퍼담고 놀다가 이 유리잘을 놓쳐서 이 유리잘이 깨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놀라니까 이 유리조각을 손으로 집어서 청소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두 아이 모두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어요 그런데 그 피를 보는 순간 아이들이 너무 안 돼서 마음이 막 슬프고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슬프고 안타까운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소리를 질렸습니다 저의 그런 모습을 보았던 아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아이들이 지금 다쳤는데 오히려 눈물을 잃지 못할 망정 왜 아이들을 보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그렇게 화를 내냐 그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다 자고 있었을 때 혼자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화를 냈지? 제 자신을 돌아보니 아이들에게 제가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막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안타까웠고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는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성취지향적인 아버지였고 그리고 시한폭탄 같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받기 전에 아버지는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전히 내 안에 잘못한 일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제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저는 이미 그 일이 있기 10여 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큰 애를 체험하고 아버지와의 관계, 어려웠던 관계 해결되어지고 나아가서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렇게 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여전히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남아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 안에 있던 남아있는 이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하나하나님 앞에 다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내어 놓았습니다 너무 성격이 분석적이고 이성적이라서 날카롭고 또 비판적이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낙심하고 자신을 정죄하는 모습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성대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영향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꺼내 놓고 하나님 앞에 다루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섭섭함이 있다면 그 마음을 풀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감히 우리는 아버지를 용서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그러진 아버지상 다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성대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하고 그 관계 속에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가슴속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해져야 합니다 성대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예수 믿고 의롭게 된 것입니까? 천국 가는 것입니까? 그저 용생을 사는 것입니까? 아니요 복음은 전에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 그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콜롯에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의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고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리고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칼라제스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는 그 아들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대 여러분 우리 안에 부분적으로 왜곡된 아버지상 하나님 아버지상으로 보완되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상이 건강한 아버지상이 우리 안에 심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 이것이 우리의 심령 안에 확증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나는 고백이 있을 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이 온전히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사에서 41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호소문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득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자녀들아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그 메시지를 오늘 이 2사에서 4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2사에서 41장 오늘 9절 말씀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통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마음에 없는 말 자녀가 너무 부족해서 나 너 이제 포기했어 나 이제 너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 옆에 계셨습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것을 듣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가 너를 위로하기를 원한다 너 외롭지? 너 힘들었지? 너 지금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이 좌절되지? 내가 있잖아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도 버러지 같은 너야고 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요하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야고 봐 이것은 이스라엘을 비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벌레처럼 마구마구 지팔혀 힘든 고생을 하고 있는 너희 자녀 내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런 의미입니다 내 자녀들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정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수동적이셨습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서 뒤로 한 발짝 물러나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 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구속자라는 것은 히브리어 언어로 가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율법에 나와 있는 고엘 제도를 의미합니다 고엘 제도에는 가까운 친족이 어려움을 겪고 남편을 잃고 땅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마음에 하트가 있는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 그 모든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주는 그 사람, 피해 보수자 다른 인생을 책임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또한 그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속자 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며 멘토 되시고 위로다 되시고 구속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고히 새겨지고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를 합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을 했을 때에 단 한 사람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 상이 바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축복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회파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여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미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소이다 하나님 아버지 상이 바로 되어 있는 자는 그 마음에 자존감이 있고 담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원활합니다 모든 것이 기쁘고 만족스럽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관계가 부드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ro 매주 예상 21 21 22 감사합니다.